서울 영등포구 오늘은 새 아파트 분양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서울 영등포구를 찾았습니다. 영등포구는 서울 25개 자치구 중 지난해 외지인들의 매수가 가장 많았던 세 손가락 안에 듭니다. 1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외지인의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총 3,425건입니다. 이 가운데 동작구가 244건, 영등포구 243건, 서초구 222건으로 전체 거래량의 20.7%를 차지했습니다. 외지인들이 영등포구를 찾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잘 갖춰진 생활 인프라와 재개발, 재건축 등 지역적인 개발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올해 들어 시범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본격적인 수주전을 앞두고 있고 한양아파트도 최고 54층 주상복합으로 황골탈태를 추진 중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영등포구의 집값은 다른 서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전체 아파트 값은 전년 대비 3.19%가 떨어진 반면 영등포구는 1.57%로 하락폭이 낮았습니다. 여의도는 말할 것이 없이 좋고요. 찾는 수요자 역시 지역, 교통, 상업 모든 것이 여기는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양평동, 물레동, 앞으로 신길동까지 너무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쪽 지역이 평진이다가 보니까 아파트가 들어오고 편익시설이 갖춰지고 모든 주위 환경이 변화가 오면서 앞으로는 서부권 내에서 상당히 변화가 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분양시장도 선전 중입니다. 지난해 2월 분양한 영등포구 영등포동, 센테레빌 아스테리움 영등포는 1순위 평균 200대 1로 지난해 서울 청약 경쟁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확 꺾이기 시작한 시기였는데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세 자릿수가 나온 것은 주목할 만한 결과였습니다. 다음 달 영등포구에서 분양하는 영등포자의 디그니티가 최근 수요자들에게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 단지는 양평 12구역을 재개발하는 단지인데요. 영등포구는 최근 3년 내 아파트 공급이 156가구가 전부였습니다. 영등포자의 디그니티 분양은 신축아파트 불모지인 이곳에 담비와도 같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영등포자의 디그니티는 서울 지하철 5호선 양평역이 도보 3분이면 이용이 가능한 초역세권 단지입니다. 지하철 2호선과 5호선이 지나는 영등포 구청역과도 가까워 도심 접근성이 편리한 입지로 볼 수 있습니다. 도보로 통학이 가능한 학교가 많은 학세권이기도 합니다. 당중초등학교와 물레중학교, 관악고등학교가 도보 10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이 밖의 단지에서 직선거리 1km 떨어진 곳에 목동 학원가가 위치해 있어 교육환경에 적합한 입지입니다. 자녀계획이 있는 신혼부부나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의 수요가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변 편의시설도 많습니다. 롯데마트 양평점과 코스트구 양평점 등 대형마트를 걸어서 10분이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경 2km 내에는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이대목동병원 등이 있어 다양한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지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안양천도 있어서 자연환경이 가깝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힙니다. 또 단지와 가깝게 지식산업센터가 같이 개발되고 있어 직주근접 생활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등포자의 디그니티는 지하 2층에서 지상 최고 35층, 4개동, 전용면적 59제곱미터에서 84제곱미터로 구성됐습니다. 총 707가구 중 185가구를 일반 분양할 예정인데요. 전용면적별 물량으로 59제곱미터가 83가구, 84제곱미터가 102가구입니다. 저희 영등포자의 디그니티는 5호성 양평역 초역세권에 초중고가 도보권에 근접해 있고, 목동 학원과 또한 가깝게 누릴 수 있으며, 백화점, 마트 등 편의시설이 풍부해 편하게 누릴 수 있는 입지적으로 아주 장점이 많은 단지입니다. 저희 영등포자의 디그니티 커뮤니티 센터 시설은 클럽 자이안이 도입돼서 휘트니스 센터, 골프, 카페테리아, 사우나 등 교보문고와 2년 동안 저희가 큐레이션 서비스를 적용받아서 향후 입주하는 세대 분들한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 이후에 저희가 받게 될 수혜가 있다고 보면 분양가 상한제 해제입니다. 이전에 받은 분양가 상한제 심의에서 의결된 가격으로 합리적인 분양가가 측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전매 제한 기간이 수도권 기준 기준 3년에서 1년으로 완화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보유기간에 대한 부담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구제지역 해제로 분양가와 관계없이 59, 84타입, 전평은 모두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영등포자의 디그니티는 2월 23일 입주자 모집 공고를 발표하고 다음 달인 3월 6일에 특별공급, 7일에 1순위 청약을 받을 예정입니다. 영등포자의 디그니티는 2일에 1순위 청약을 받을 예정입니다.